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제작을 해 볼 텐데요 더불어 패턴 정의도 같이 해 볼 거구요 불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반려동물 이동 가방 보고 계시는데요 점선이 세 종류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 특정 오브젝트를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주는 효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눈금자 보기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화면 레이아웃에 맞게 안내성 가이드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고양이 발바닥 모양을 만들구요 패턴으로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큰 모양이 원본이 되겠구요 복사해서 축소하고 회전해서 배치한 게 왼쪽에 있는 모양이 되겠죠 네 자 여러분 형태가 보이시나요? 네 타운 형태 보이시죠? 타운형을 결합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펜툴도 더불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컨트롤 Y를 보시면 이렇게 센터 포인트 중심점이 있는 이 오브젝트는 타운을 이용해서 그린 거구요 자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은요 펜툴과 타운을 활용해서 결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안내선을 중심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형태를 먼저 만드시구요 자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래그 하시구요 자 바운딩 박스가 보이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타운 형태 발바닥 중앙 형태를 만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형태는 이 형태가 좌우 대칭으로 복제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의 모양도요 여러분 펜툴로 반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쪽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을 위해서 이미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저는 디폴트 칼라로 설정해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곡선 진행하실 때 펜툴의 곡률 모양이 그려질 곡률 모양이 보이고 있죠 네 연습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에 마우스로 점을 찍고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수직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클릭하시면 오른쪽 핸들 사라지고요 자 처음에 찍었던 점과 연결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비로소 닫힌 패스가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색상 맞춰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선택해서 중앙에 있는 이 타원 형태만 빼고 세 개의 오브젝트만 리플렉트 툴로 반사 대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알트 누르고 클릭합니다 축에 클릭하시고 버티칼 지정하고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도 중앙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합쳐줍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칼라 휠 칼라에서 컬러 패널 활성화 해놓고요 M, Y 각각 80, 40 입력하고 스트로 칼라는 넌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바닥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형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해요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G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룹 설정하게 되면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죠 네 자 그룹으로 설정된 발바닥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제 크기를 줄이고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유니폼 종행비에 맞게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60% 지정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45도 설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동해서 배치하시고요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은 어때요 정확하게 매칭이 안 돼서 그래요 겹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사용해서 이 부분에 에버리지 보스 지정하셔서 이렇게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Y 해서 다시 에버리지 보스 네 컨트롤 Y 하면 티가 안 나고 있죠 그죠? 네 자 간혹 이렇게 정확하게 겹치지 않았을 때 유나이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병합을 해줬을 때 요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에버리지 보스 클릭해서 선택된 점들이 평균 지점에서 한 지점에서 만나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에버리지 보스 지정하시면 컨트롤 Y 했을 때 이렇게 벌어진 틈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겹쳐지도록 그리는 게 우선이지만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들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을 할 텐데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테두리 부분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상하좌우로 사방 연속 무늬가 될 때 이 간격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게요 자 레탱글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레탱글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필 칼라 스트로 칼라 두 개 다 넌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색상은 없으나 패턴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분히 감싸도록 그려주고요 네 자 패턴으로 적용됐을 때 상하좌우의 옆에 고려하셔서요 위치 크기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같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패턴으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오브젝트의 패턴의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나왔어요 자 패턴 편집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패턴 옵션스 패널에서 네임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시된 이름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게 해주시고 esc 누르거나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나가기 버튼 눌러서 패턴 상태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사각형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양이 실루엣을 만들고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실 텐데요 고양이 실루엣 자 완성형태 참조해서 펜툴 사용하는 방법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칼라는 투명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형태를 그릴 때 펜툴 사용해서 첫 번째 모양 그릴 점을 찍어줍니다 네 클릭하고 직선일 땐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곡선일 땐 드래그 하시고요 자 여기서도 커브가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펜툴로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이때 Alt 눌러서 기존에 그려놨던 앞서 그려져 있는 핸들의 끝 즉 방향점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부분적인 수정 가능하십니다 다시 맨 마지막에 작업했던 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야 연결이 됩니다 간혹 중간에 끊겨있는 패스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그래서 곡선을 그릴 때 될 수 있으면 점의 개수는 많지 않게 설정을 하시는데 다만 점을 최소화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점까지 삭제하시면서 모양을 그리려고 하면 패스가 깔끔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 자 버전업이 되면서 펜툴로 그릴 때 나중에 그려질 이 곡률 부분이 미리미리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점을 찍고 드래그를 할지 이렇게 가늠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여러분으로 여러분 감각으로 익히시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 손 감각으로 익히시면 훨씬 작업 속도가 붙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드래그 드래그 클릭하고요 곡선 부분은 이렇게 자 이때 지나치게 화면을 확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마우스 드래그는 궤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적당한 크기로 화면 배율 조정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릭 한번 해야지 그 다음에 핸들 삭제되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가 됐고요 패스가 닫히게 되면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뜹니다 이때 새로운 작업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드래그 클릭 한번 하시고요 클릭하고 다시 이 지점에 드래그 클릭하고 드래그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렸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이거는 펜틀로 제가 따라하지 않았죠 왜냐면 타운 형태를 그려서 어떻게 회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타운을 그렸어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 바깥쪽에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색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양이 실루엣 형태는 만들었습니다 자 이따 이동장 이동장 오른쪽에 이제 자르기 기능을 활용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려동물 이동 가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색깔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간 출입구 부분을 또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윗부분 손잡이 부분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펜틀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형태 드래그 하시고 드래그 하시고요 곡선 형태 되도록 드래그 쭉쭉 연결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모양이 뭐 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뭐 교재처럼 좀 깔끔하게 보이도록 제가 배치는 해놨지만 이 부분은요 여러분 어 뒷부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통과시켜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어요 네 조금 다듬어지게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의 형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곽 부분이 서로 맞닿는 지점을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더 정교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틈이 벌어지는 부분은요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뒤쪽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 작업 진행하고요 알트 누르면서 핸들의 끝부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한쪽 핸들만 이렇게 별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자 앞부분은 더블클릭해서 그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셀렉션 툴로 더블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격리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에 방해 없이 작업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출입 부분 출입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어 여기에서는 엘립스 툴과 라운디드 렉탱글 툴 타운과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툴도요 이렇게 떼어내기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떼어내서 도큐멘트 상에 배치해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미 색상으로 해서 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얼라인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맞춰져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모양에 근접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얼라인해서 정렬을 해줬죠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서 합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합쳐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어때요 기울이기가 다른 관계로 좀 어색해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동장의 기울이기랑 비슷하게 맞춰주겠습니다 자 기울이기 전문 도구가 있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꼭 눌러보시면 여기에 쉬어 툴이라고 있습니다 쉬어 네 이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기울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에는 이 기울이기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도 기울여주고요 입체감 있는 형태의 오브젝트 제작하는 것들이 종종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프리뷰 체크되어 있을 때 앵글을 조정해 봅니다 자 그랬더니 너무 어색하죠 이거는 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액시스 버티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고 지정을 하시고요 저는 예제 만들면서 미리 계산을 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미리 보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 가면서 축도 바꿔보면서 알맞은 상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를 합니다 자 위치를 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요 C, M, Y 각각 30, 20, 10을 입력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안쪽 오브젝트를 만들텐데요 현재 오브젝트에서 옵셋 패스를 사용해서 이동 수치로 확대나 축소된 오브젝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스에 퀵 액션스에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네 오브젝트 패스에도 있답니다 네 자 1 마이너스 1.5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미리 보기 되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일 땐 안쪽으로 이동돼서 축소된 복제본이 나옵니다 네 자 오케이 눌러줍니다 자 오브젝트 하나 더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여기에 제시된 틸 칼라 C, M, Y, K 각각 40, 70, 150%를 입력을 해주고 스트로 칼라는 런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상단에 손잡이가 있는 부분에 오브젝트를 하나 또 만들어줘야죠 그죠? 네 텐트를 사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겹쳐지는 부분은 나중에 뒤로 보내기 하면 되니까요 충분히 겹쳐지게끔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클릭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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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으로 나오는 부분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셔야지만 진행 방향으로 패스 작업이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약간 곡선으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어때요? 어레인지에 랜디로 보내기 하시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 앞부분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손잡이를 만들 겁니다 자 손잡이 모양은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큐멘트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위스는 20 화이트는 14 코너 레디우스는 8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필칼라는 런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K100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를요 10포인트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요 하단에 고정점을 삭제해서 열려있는 패스 상태로 만들 거예요 끝부분이 둥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라운드 캡을 지정하겠습니다 라운드 캡은 웨이트 10포인트에 절반 5포인트만큼 고정점에서 밖으로 둥그렇게 튀어나오는 끝부분을 말합니다 열린 패스의 끝단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네 자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것도 기울기를 맞춰줘야 되겠죠 기울이기는 쉬어툴을 사용합니다 자 더블클릭합니다 자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15도 버티컬 지정하는게 맞겠죠 아리젠탈 어색합니다 버티컬로 휴양글 마이너스 15도 지정한 다음에 오케이 를 눌러주시고요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열린 상태를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위쪽에 이 부분만 사용이 될 거고 하단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고정점이 마침 있습니다 자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눌러서 이쪽도 선택을 합니다 네 다중 선택이 가능했고요 딜리트 한 번만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손잡이 모양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졌네요 네 자 끝부분은요 좀 전에 스트로크에서 캡을 라운드 캡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됐습니다 네 자 선택도구로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맞춰주시고요 네 자 이제 패턴을 먼저 적용한 후에 나머지 작업 진행할게요 자 패턴은요 자 오른쪽 오브젝트에 적용이 될 텐데요 자 대부분 패턴의 배경을 투명한 사각형으로 아까 표시를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패턴 만들기를 했잖아요 그 경우에는 배경의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고요 이것을 카피해서 제자리에 붙여넣기 그러니까 선택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는 기능 자 외우십시오 컨트롤 C 컨트롤 F 네 복사해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라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C 했어요 컨트롤 F 했어요 앞에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뭐 어레인지도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패턴을 적용하려면 스와치 패널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스와치 패널에 자 명칼라 스트로이 아닌 명칼라 필 칼라 가 지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등록한 발바닥 패턴을 클릭합니다 네 자 그럼 어때요 원래 있던 오브젝트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잡이나 위에 오브젝트보다 앞으로 오지는 않죠 그죠 이게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F 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자 무늬가 너무 큽니다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크기 하면 스케일 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자 40%로 줄일 거예요 이때도 여러분 프리뷰 체크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패턴이 적용됐을 때 이 옵션에 당연히 패턴의 무늬만 조정하겠다 그러면 트랜스폼 패턴스 하시고요 오브젝트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간혹 크기 조절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트랜스폼 오브젝트와 트랜스폼 패턴스 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트랜스폼 패턴스에만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0% 지정해서 무늬의 크기 패턴의 크기를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페스티는 50% 오페스티는 프로프티스에서 조정하셔도 되겠고요 컨트롤 패널 상단에 오페스티도 같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손잡이 부분에 둥근 점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은 보통 여지껏 봤던 점선은 끝부분이 딱딱하게 끊어지는 점선이었는데 어떻게 둥근 점선을 만드나요 브러쉬에도 여러분 둥근 모양으로 연속되는 것들도 보셨을 거예요 자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손잡이 오브젝트는요 자 두께를 10포인트를 줬는데 제가 아직 어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안 해줬죠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되는 기능이었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스트로크에 있는 이 속성을 활용을 할 거예요 네 선의 속성 대시드라인의 속성 활용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의 속성인 상태에 손잡이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C를 해서 먼저 복사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컨트롤 C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복사한 후에 선 상태를 복사해놓은 후에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을 합니다 네 되셨죠 네 선을 면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F가 선택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선 속성으로 그대로 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이때 스트로크 패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상을 넣어주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색상은요 CMY 20 20 40 입니다 네 자 두께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려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스트로크에서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선의 두께를 3PT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선 모양 보입니까 네 자 이렇게 했구요 캡은 라운드 캡 지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면 점선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대시 먼저 입력하고 갭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대시가 0이고요 갭을 4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그냥 탭10 눌러서 아무것도 입력 안 된 상태로 해주시면 돼요 어떠세요 네 대시와 갭이 바뀌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선의 두께와 이 갭의 두께 간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캡의 모양도 라운드 캡으로 해야지만 이 형태가 나옵니다 네 되셨나요 자 이제 이동가방 앞부분에 점선을 배치하기 위한 5개의 수직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수직선을 만들어서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라인 세그먼트 2를 선택하시고요 자 이동가방 앞쪽에 쉬프트 누르면서 네 자 그려줍니다 먼저 그렸던 점선이 그대로 어때요 묻어나죠 그죠 디폴트 칼라 클릭하고 명 칼라 없음 해주시고요 네 스트로크 칼라만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칼라는 C가 10이고 M이 90입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해줄 거고요 캡은 버터 캡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시드라인에 체크를 하시고요 자 대시만 3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이죠 네 자 이제 길이에 맞게 나머지도 그려넣겠습니다 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또 드래그 해주시고 총 5개의 수직선이 배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자 선택 도구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자 규칙적인 전선이 적용된 자 수직선 5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되셨죠 네 자 얼라인을 보면은요 옵션을 확장해서 보겠습니다 얼라인은 줄을 맞춰주는 거죠 주로 네 그런데 선택된 오브젝트들 간의 간격을 배분해 주는 게 바로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는 3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선택됐을 때 활성이 되는 명령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허리젠털 디스트리뷰트 센터를 클릭해서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균등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맞게 나왔죠 네 물론 여러분이 선택해서 어때요 알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균등 간격으로 복사하는 방법도 보셨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동 가방 이동장 가방 앞쪽이 어때요 이렇게 둥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선의 길이가 각각 다르죠 그래서 선을 일일이 이 라인 세그먼트 툴로 그려줬던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선의 길이감은요 이렇게 선택하셔서요 튀어나온 부분이 거슬린다 그러면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이렇게 이 대시드라인이 앞쪽에 있으면 안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 입구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링트 프론트 네 되셨죠 물론 선들이 선택되어 있을 때 단계적으로 뒤로 보내기를 하셔도 돼요 네 자 이제 고양이 실루엣을 사용해서 이동 가방 모양과 맞게 자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클리핑 마스크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네 자 고양이의 실루엣만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크기 조정하겠습니다 유니폼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30%를 지정을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미리 보기 통해서 오브젝트가 커졌나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패턴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이 오브젝트 트랜스폰 오브젝트 하게 되면 체크되어 있는 상태면 이렇게 크기가 같이 조정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케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무엇으로요? 리플렉트 툴로요 네 자 리플렉트 버티칼로 자 뒤집힌 상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조금 떨어뜨려서 제작을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도 균등 간격으로 이동해서 복제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네 스케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옵셋 패스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1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자 여기에 휠 칼라 흰색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적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1.3 네 조금 더 확장된 모양으로 만들고요 자 여기에 휠 칼라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M50 Y30이네요 네 자 처음에 원본 실루엣이 M20 Y10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색깔 단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클리핑 마스크는 맨 앞에 있는 오브젝트의 형태대로 잘라서 보여주고 나머지는 투명 처리하는 기능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디바이드를 써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없애는 것 같은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이 오브젝트 자 선택해서요 네 배치하도록 합니다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자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앞쪽에 있죠 선택을 해보시면 필 칼라의 패턴 지정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F 눌러서 선택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오페시티가 적용된 게 겹쳐있어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네 자 필 칼라는 없음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칼라 클릭하고요 필 칼라 넌 지정하시고요 아무 칼라나 여러분 테두리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 형태를 맨 앞으로 가져온 이 이동전 가방 오른쪽의 형태로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와 비슷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클리핑 마스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는 남아있습니다 마스크에 의해서 이렇게 이 겹쳐있는 부분만 교집합처럼 겹쳐있는 부분만 화면상에 보이는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클리핑 마스크는 어 이제 여러분이 작업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할 거고요 네 자 실루엣들과 이동전 가방 모양을 선택합니다 이때 자 맨 앞쪽에 이 형태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디바이드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잘라주는 기능은 패스파인더에 있습니다 자 패스파인더 옵션 보기 하시고요 두 번째 줄 패스파인더스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크롭이 있습니다 크롭 자르기죠 클릭합니다 자 앞의 오브젝트와 겹치는 뒤쪽의 오브젝트들이 다 잘려지죠 그죠 자 컨트롤 Y를 해보면 클리핑 마스크처럼 남아있는 오브젝트는 없습니다 네 완벽하게 깨끗하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크롭은 이런 용도로 씁니다 자르고자 하는 형태 교집합으로 활용한 형태를 맨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선만 활용해서 면 칼라 없는 상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고양이 형태 잘려져 있는 고양이 형태 더블 클릭해서 실루엣 모양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격리 모드로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네 가장 작은 안쪽 실루엣을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F로 선택한 오브젝트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필 칼라는 넌으로 하구요 스트로크 칼라는 M80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M80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의 두께는요 1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구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시는 8 갭은 3 또 대시 2 다시 다시 갭 3 이렇게 해서 불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네 되셨죠 네 자 아까 명 칼라만 있을 때는 깔끔하게 보였는데 지금 어때요 이 테두리에 스트로크 칼라 지정하고 대시드 라인 설정했더니 어때요 이 부분까지도 점선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이 부분을 없애주면 돼요 어떻게 없애나요 열린 패스로 만들면 되겠죠 네 작업들은 하셨으니까 가늠이 되실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내가 원하는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마침 여기에 고정점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딜리트 한 번만 눌러주세요 두 번 누르게 되면 전체가 삭제됩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점이 하나가 있어서 그렇고요 만약에 점이 여러 개다 그러면 그 점과 점 사이에 세그먼트 세그먼트는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짧은 선을 말합니다 선분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부분에 점선을 정리를 했고 ESC를 눌러서 정상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핑크 캣이라는 글자를 입력해서 이동 가방과 기울이기가 같게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완성형 텍스트 나와 있을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꺼냅니다 그리고 영문은요 A리얼 채나 타임즈 뉴로만이 나옵니다 A, R 입력했더니 자 이 철자로 시작되는 폰투들을 검색을 해줍니다 A리얼 볼드 클릭하고 네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9포인트를 지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색상은요 연색상 MY90 20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핑크 캣을 입력합니다 여기다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입체적인 이 동전 가방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게 어때요 수평이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쉬어 툴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쉬어 사용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스케일 툴과 같이 있어요 자 이것도요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변형 도구 이렇게 꺼내놓고 작업하셔도 돼요 네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네 폴이 뷰 체크되어 있을 때 여러분 기울이기 상태 한번 조정을 해볼 거예요 쉬어 앵글은 마이너스 26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또한 버티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OK를 눌러서 이동장 가방 위치에 이렇게 이동해서 배치를 해 주십시오 자 이때 여러분 컨트롤 T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캐릭터 패널도요 이 패널의 제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3단으로 완전 잡혔다 중간만 펴졌다 완전히 펼쳐졌다가 가능합니다 자 주의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글자 문자에 텍스트에 이 변형을 사용했어요 특히 기울이기를 사용했을 때는요 여러분이 속성 속성에서 내가 이 허리젠탈 스케일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얘가 변형값이 적용이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반드시 컨트롤 T를 다시 한번 누르시고요 여기 기본값인 100%를 설정해서 배치를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이 문자에서는 기본 설정만 작업을 하셔야지 이 설정 외에 여러분이 장평 버티칼 스타일 허리젠탈 스타일 그 다음에 자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임의로 조정을 했을 때는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형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컨트롤 T를 눌러서 글자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누르신 후에 캐릭터 패널에서 이 설정 값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두 줄 입력일 때 이 행간 행간 자동 행간 오토 아니고 여러분 이거 조정하셔서 가깝게 지정을 하신 되거나 또 멀리 띄우신 되거나 이럴 때 이 부분도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기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작업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작업이 다 완료되면 안내선 가리기 반드시 해주시고요 핸드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작업창에 가득 채우게 설정해 놓으신 후에 저장 최종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작업에서 여러분 변형 툴 많이 사용은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보통 스케일이나 어때요 리플렉트 로테이트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입체적인 패키지 작업을 할 때는 이 쉬어라는 툴을 사용을 해야지 해야만 됩니다 네 이 쉬어 툴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셨습니다 대화상자를 통해서 저희가 익혀봤고요 다른 예제들을 통해서 이제 대화상자 띄우지 않고 여러분이 화면상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통해서 기울이기 설정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오늘 실습에서는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패턴 적용하고 간격 유지하는 것도 잘 살펴보고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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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